겨우 이번 자 맹진행 그래 꼭 올 아이. 와살나게 시켰게 우리가 하고게 맹진행 와서 와주게 맹진행게. 큰 아들은 애기는 몇 개고 아이들은 몇이라. 애기 3개. 그럼 다섯 아이라. 아유 개명 우리 안 돼. 안됩니다 안됩니다. 무사. 거찌 집안에 살지 않으면 그냥 집 가족이라도 다섯 명 이상은 안 돼요. 맹진행 그 아이 고지 말아야 해야 돼요. 수석허고는 똔나대냄수게.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인가 미식언가 그거 2단계라 보니까 집계 가족 다섯 명 이상은 절대 안됩니다. 오지 말은 없어요 오지 말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. 2월 14일까지 맹질날까지는 안되나냐. 아이고 아이고 절대 안됩니다. 야 맹질날은 안되더라라 게민 떡 하는 날 오라. 무사야 무사. 아 명숙아 명숙아 어 나 옆에 그 총무사. 야 오지 말라 니네 아방이 그냥 하는 소리야 오지 말라이 지금이 저 제주도도 지금이 아주 심각하나 오지 말라이. 그 아방 아라그네 우리가 다 옆에서 다 뭐커면 오지 말라 오지 말라.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이거 끊어오세요 끊어오세요 여보세요 야 이거 끊어오세요. 양 오지 말라는 없어 양. 양 덜 떼게 다니다 확진되면 벌금 내고 책임 물고 안됩니다. 그런 민폐가 어디있어 간게 오지 말라는 없어. 아이고 개미 난 이거 식게 떼는 형에도 맹질릴 땐 그 아이들 왕을 해 참 오랜만에 얼굴 보고 그 자신대 개미 이면맹질도 초마사 하려구나. 초마사입니다. 아이고 세상이 어른 어떤 세상이 꽝. 어쨌든 간에 이번까지 회사 그 저 3월 달 계약 나면 아이들도 다니고 커준 어른들이 이영 저기 솔선수범 대사주. 가이네가 오케네도 마가살될 철라 아니꼬아 찍은게. 아이고 이거 저 아이들 주신 세뱃돈도 다 받고 가신게 되면 이건 안나강 좋기는 없게. 돈 사라신게. 돈 사라신게. 돈 사라. 돈 사라신게. 돈 사라신게.